여기는 약간 뭐가 많이 없어요. 물 드세요. 보세요. 이거 다 품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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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절. 이 저빨에는 물. 몇 초 만에 준비해야죠? 급하게 준비하다가 내용물을 못 참았어요. 그럼 저는 물 먹어요. 근데 제가 물을 제일 좋아해요. 그쵸? 그래서 돈도 잘 안 부어요. 다나윤 씨. 물을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한입 마셔요. 아, 그럼요. 아, 물 먹는 것도 섹시해. 아, 장난 아니야. 그럼 이제 대기실 들어가서. 네, 이제 마자. 사람들이 강한 일을 좋아할까요?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후...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좋아해 주시나요? 잘 모르겠는데. 아직 탈청량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데요. 아, 이게 그냥 하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하하하하 아니, 제가 해보도록 하세요. 여전히 일단 안 들어가요. 아니에요. 지금 16,000명이래요? 아이고. 16,000명이 지금 강한의 씨와 함께하기 위해서. 아이고. 아이고. 하트 한 번. 네. 하트 한 번. 작은 하트도 하나. 작은 하트. 머리 위 하트도 하나. 아, 예. 하트 3종 세트. 민망한 애 되게.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강한의 씨를 좋아합니다. 아, 저요? 아, 저요?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시키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남아야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SNS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. 아, 네. 저희가 SNS를 그렇게. 입대 전에도 사실 잘 하는 편이 아니었고. 그래서 지금도. 그러니까 입대하고 나서 군복무 시절에도 사실 할 기회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. 아, 맞아. 팬들은 알고 싶은데, 하늘 씨의 일상을. 그렇죠. 이렇게 연애가 중계를 통해서.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즐겁고. 연애가 중계를 사랑합니다. 정확하게. 원하려면 더 정확하게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. 우리 이제 끝나고. 네. 한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든가. 그런 건 어떨까요? 아, 네. 제가 그러면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하느냐 아니면. 하시면 어떨까요? 이런. 아, 예. 아, 예. 거의 명령인 것 같아서. 아, 네.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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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